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2021 대입 상담 캠프, 이번에는 영산대학교 오수연 입학처장님을 만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 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GU 영산대학교입니다. 저희 영산대학교는 캠프서별 특성화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캠퍼서는 부산시 특구 핵심산업 마이스 특성화와 양산 캠퍼서는 미래수송기기 특성화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YGU 영산대학교 2022년 신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총 모집 증원은 1,406명이며 그 중 수시 전형에서 1,331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이라면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대학은 내신 100%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으며 학과 특성에 따라서 면접전형, 실기전형, 사회배려자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신 우수장학금, 신입생 특별장학금, 자격 보유자장학금,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모집 단위에서도 전형이 다르면 복수지원이 가능하니 수시 모집에서 실시되는 전형을 잘 살펴보시고 수험생 본인의 내신 성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산대학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